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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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셨다가 가장 종료 방송이 나오면 다시 1층에 위치한 수골실로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가장 소요 시간인 약 1시간 20분간 소요대기실입니다. 자 이제 잠시 가족분들 다 같이 호이븐 디어트로 가까이 모여주셔서 마지막 호이븐 오시기 전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또 못하셨던 말씀들을 잠시 남으시면서 이것을 다 올려주시고 또는 일로 오시길 바랍니다. 자리들이 그냥 쭉 붙었는데 아니 내가 먼저 만나기도 어려워 가끔가다 만나라는 걸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세를 관리하는 2군 사령관입니다. 자네는 2군 사령관과 중통하는 지역을 우연대라고 이름을 지어서 항문에 모았는데 우연대라고 이름은 왕그네 동기라를 이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고 육군 중장, 세명신 전군 안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. 먼저 고인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. 자리에서 일어나. 자리에서 일어나. 자리에서 일어나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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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를 마친 유족분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소개시키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터뜨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은 성분이 있겠습니다. 성분이 있겠습니다. 성분이 있겠습니다. 성분이 있겠습니다. 성분이 있겠습니다. 성분이 있겠습니다.